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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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성 뭐하고 잠만 잤거잖아 아니 네가 가자메 안간다고 그래서 왜 집을려 가 그러면 아니 오빠가 나한테 분명히 이랬잖아요 봐봐 오빠 근데 너무한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아니 오빠가 가자고 했지 그래 가자했어 상관없다고 했지 그래서 처음에 오빠 내가 전화로 오빠 갈거야 말거야 했지 근데 오빠가 몇분뒤에 도착해 이래서 어 나 40분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 빨리와 이랬잖아 그러면 오빠가 게임하고싶어서 어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도대체 와 욕하지마라 블랙한다 진짜 욕하지마라 블랙 아 왜 블랙을 해 욕하지마라 지가 욕먹게 해놓고 내가 뭘 욕먹게 왜 질려 불러봐 내가 왜 질려 안간다 그랬다니깐 아니 그러고 나서 지혜가 아프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혜가 다시 이렇게 거기서 링계를 못맞는다고 해서 서울에선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 링계를 맞으라고 지가 가는거야 너? 아니잖아 아니 원래 그랬잖아 오빠가 너 들으라고 아 자꾸 제팅으로 지부리지 말고 야 니가 아까 전화통화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지혜 아프잖아 그니까 왜 아니 잠만 자러 갔는데 거기 왜 가냐고 오빠가 자자고 했잖아 근데 오빠 그럼 왜 잠만 자자고 그랬는데 왜 오빠가 먼저 가자고 그랬어 내가 하자고 그랬다고? 응 아까 오빠가 가자매 왜 너 일로와봐 우리 적당히 해라 니나 적당히 내가 전화통화랑 뭐 지금 남순오빠 봉준오빠 기훈오빠한테 다 전화해봐 누가 서울을 갖다 그랬는지 딱 말해 우리가 서울 아니 내가 서울 공봉준은 원래 서울에 있었어 그럼 집에 갔다와 아니 김봉준 그럼 빼 근데 남순오빠 기훈오빠 남순 기훈이 나 기훈이한테 서울 간다고 말한적 없어요 말했어 전화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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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내가 몸아파가지고 내가 안간다 그랬어 근데 오빠가 내가 시X 기훈이한테 내가 가자고 그랬다고? 아니 니 알림으로 다 보자 오빠가 내일 1시까지 가야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서 자자고 그랬지 아 오빠 다시 보기 봐 아 기훈오빠 다시 보기 봐봐 아 조용히하고 됐어 그래서 내가 기훈이한테 내가 전야재 아니 조용히해봐 전야재 기훈오빠 방송 봐봐 거기 담배 피러 갔을 때 오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훈아 전화해보라고요 전화해보고 내가 전야재 끝나고 니가 서울 갈 거가 모르겠는데 형님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니 전야재에서 니 서울에서 잔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몸아파서 나는 그냥 잔다 했더니 아 오빠 어 기훈아 어 어 말해 오빠 야 네 형님 내가 니 보고 서울로 오라 그랬어 오늘 지금 오늘 같이 자자 그랬어 누워요 장난하나 오빠 오늘 서울에서 우리 남순 오빠한테 자기로 했지 어 자기로 했지 내가 자자 그랬어? 지혜 같겠는데 하 아니 X 했는데 내가 남순 자자 그랬는데 뭐 저기 어디인데요 나 스튜디오 나 스튜디오 야 니 다시 보기 봐보라고 그냥 아니 아니 그니가 그 서울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다시 보기를 해보라고 이 담배 피는 데서 있어 어 맞아 가현 언니가 지금 얘기하잖아 담배 피는 방 담배 피는 데 그냥 방송에 있어 가현씨가 없었는데 뭐 가현 다시 보기 보고 있어 우리가 방송 보고 알았어 우리가 먼저 알았어 방송 보고 먼저 알았어 하 어떻게든 가서 존목질이나 하려고 우리가 가자 한 거 아니야 나는 애초에 개인 방송하고선 난 그냥 잔다고 아빠도 잔나 했는데 오빠가 내 알았어 이현아 끊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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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이제 처음에 나한테 전화 올 때 뭐라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오빠가 가자 그랬잖아 우린 안 간다고 그랬는데 오빠가 굳이 서운언언니는 거기까지 운전해줘서야 가야 된다고 그랬고 나는 내일 북으니까 같이 가서 오빠 내일 맞아 그리고 내가 니 운전기사야? 거기서 팬사인해야 된다고 가자 그랬지 그래서 알겠다 하다가 내가 그냥 지금 링겔 맞고 가야 된다니까 오빠가 가지 말자 그랬지 그래서 알겠다 했지 내가 말하잖아 내가 말하잖아 알겠다 했지 안 간다 했어 안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서운언언니한테 전화했어 그래 근데 서운언언니가 자기는 그거 못들어서 지금 출발한다고 오빠한테 전화해 본다고 그랬지 그래 그래서 방송중에 오빠가 전화했지 오빠한테 오빠가 지혜한테 안 간다고 얘기했지 어 근데 서운언언니가 자기 출발했고 오빠가 이렇게 해서 방송 끝나고 나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출발한다 했더니 그래? 그럼 너 얼마나 걸려? 한 40분? 알았어 빨리 와 가자 그거 협박 당한 거야 거기서 출발했다는데 그럼 내가 어? 아니 안 되겠다 차 몰래 내가 그러면 그래? 아니 그러면 협박 당한 거야 어떻게 몰래 아니 그게 왜 협박 당한 거야 그럼 다시 그냥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너한테 야 지혜 아니 그냥 가지 말자 우리는 안 갈게 나와 벌써 지혜 대리로 가고 그래서 그랬지 방강제 협박적으로 아니 진짜로 협박으로 그랬어요 아니 왜 근데 거기서 내가 갑질하면서 야 차 돌려 우리 안 갈 건데 이래? 아니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 아 맨날 네가 하던 짓인데 뭘 협박이야 네가 알겠다고 그리고 네가 먼저 설계하는데 지금 나는 그러면 그냥 나는 갬방하다가 그냥 약 먹고 자빠서 자면 그만이었는데 맞아 그러면 됐네 약 먹고 저 자세요 네? 근데 네 때문에 짐 챙겨서 다 왔잖아 얘는 어차피 남순이가 있을 거 가면 되잖아 맞잖아 너 지금 우리랑 같이 잡고 아니잖아 너 남순이 남순이한테 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뭐야 그러면 왜 나한테 다 같이 여행가서 다 같이 놀은 줄 알겠네 다 도착 가면 이 새끼는 남순이한테 가는 거 방송이라도 좀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마 아니 나 지금 전혀 안 웃기고 아니 나 전혀 안 웃기고 나 전혀 그럼 방송 끄고 얘기하면 되겠네 맞아 방송 끄지마 아니 끄지마 아니 끄지마 아니 대기 걸고 해 아니 대기 걸고 해 아니 대기 걸고 해 짜증나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장난 아니구나 두꺼비진 내린다 분명 얘기했어 동그란나 짜증나게 하지마 네 인생 내려가기 싫으면 처닥쳐라 난 재밌으니까 그만해라 난 재밌으니까 그만해라 난 재밌으니까 그만해라 두꺼비진 내린다 그랬어 막말로 나는 너희들이랑 틀려 어? 이런 시장시 전날에도 이 많은 시청자들을 어? 버리고 나는 갈 수 없어 야 니가 그게 내 결론이고 이건 내 선택이야 야 니가 안 가 우리가 안 간다는 거 어? 니가 남순오빠네 집에 카메라 있고 캠 있고 마이크 있다고 니가 거기서 방송하라고 꼬셔놓고선 맞아 니새끼가 니새끼가 우리가 인천 어? 인천 인천 우리가 들렀다 가자는 거 왜 인천 가냐고 어? 귀찮게 어? 거기 남순오빠네 카메라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니 여기 데려온 거잖아 그리고 니가 내가 니 여기 스튜디오까지 데려준 거잖아 그리고 니가 한 시간만 하고 물어 아 야 그 아따 데려가서 택심을 줄게 자 아 야 돈 줘봐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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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택심을 주라 와 어이없네 아 두께 텍시부 줄게요 얼만데 10만원 줘라 니가 줘 니가 줘라 나 지금 현금 못 뽑는다 니가 줘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사람을 이렇게 아니 와 결론은 돈 달라는 거 아 두께 내가 언제 아 철투부 1000개 충전해라 아 수수료까지 1400개 충전해라 손님방 다시 보게 싸라 야 지금 철투부한테 갚을 돈 없잖아 와 와 아 진짜 아니 와 존나 사람이 이렇게 병신 만들면 아 진짜 그 병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병신이야 맞아 이 병신아 와 존나 어이없네 네 막말로 너희들이 지금 가는 이유 뭔지 아세요? 자기들 샵 3분 거리니깐 자기들 샵 3분 거리니깐 거기서 자려는 거예요 형님들 아니 니가 먼저 자자고 이건 내가 폭로하는 건데 거기 남순이 지금 3분 보도에 자기들이 가는 샵이 있어 미안하지마 우리는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 타고 가면 그만이야 내가 뭐 운전을 해 뭐를 해 오케이 그럼 난 택시 타고 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봐봐 또 말 틀리지 아니 니가 지금 짜증나게 하고 있잖아 아이고 애초에 말하든가 여까도 지금 맞아 차지우창고 왔잖아 이 새끼야 그 처음부터 말을 하 아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으면 그 처음부터 약속이란게 해준나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으면 남순오빠네 집 가서 내일 1시까지 하면 되겠네 자지 말고 하면 되겠네 맞아 남순오빠네 집 가서 방송을 켜 약속을 해 아니 여기서 하면은 어차피 너 한두 시간 하고 잘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으면 한두 시간 하고 끄지 말고 거기 가서 내일 1시까지 하라니까 야 그럼 되겠네 아니 여러분 철구 오빠 어차피 저희가 그럼 철구 오빠를 키게 할게요 남순오빠네 집 가서 이게 마인드가 보니까 잠 못잤다고 2시에 끈다고 그랬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거의 시발 깍두기랑 김치야 아 진짜 대단해 좋죠? 아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방종해야 되겠네요 야 너 애초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넌 2시에 방종할 수 밖에 없잖아 근데 무슨 안하는 척이야 그럼 너 서울 가서 하라니까 아니 내가 진짜 네 아이디 무조건 켜줄 테니까 나 2,3시에 과하댔잖아 그럼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저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H&T님 별풍선 575개 힐이 아 감사드립니다 H&T님 아 우리 앤비가 왜지럽게 선물 도와주니야 아 정말 감사... 저게 어떻게 왜지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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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질 꺼져 왜질 꺼져 그만 떼떼거려라고 그래 갈게 가죽게 됐나? 나 진짜 열받게 하지마 나 진짜 또 튀어나올거 같거든 아니 너 지금 딱 말해라 그나마 참는거거든 나 지금 이거 방송 많이 꺼지면 너한테 쌍욕 할거 아니거든? 나 그러면 안간다 가라 그럼 여기서 갈까? 그럼 여기서 갈까? 아니 가라고 나 그 말 듣기 싫다 나 방송 꺼지고 스탠스 받기 싫어 나가라 여기서 갈까? 니가 약속하고 연지 걸고 땡땡땡 안거린다 아 너 연지 좀 그만 걸어 이새끼야 더 때려봐 연지라고 했다가 남의 딸 서현정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보라고 와 진짜 세상에 진짜 넌 뒤졌어 진짜로 너는 야 됐다 가자 저녁으로 신고하세요 어차피 제한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됐어요 네 신고하세요 오케이 갑니다 저 갈게요 일단 저는 솔직히 왜 방송을 안 꺼냐면 나를 기다려준 팬들 솔직히 지금 시간까지 봐주신 형님들 그러면 남순오빤에 가서 더 해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새벽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남순오빤에 가서 더 하는거 아 마인드가 틀리네요 예? 막말로 여기에서 예? 다른 BJ 프로방송이 메이저였다면 야 철구야 안 가도 되니까 방송해라 방송이 중요하지 얘네들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 존먹질 여러분 개소리에요 철구 오빠 오늘 이거 방송 한 3시에 끄고 저 자고 있을 때 남캠들이랑 존먹할라 그랬어요 술 마실라 그랬어요 방송 안하고 그래서 갔어요? 결론은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아직 끌시간이 안됐잖아 내가 남캠 너 별로 오기로 했잖아 나 나 진짜 야 진짜 쓰레가 진짜 정치 좀 그만해 어? 나는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싶었으면 출먹지 말고 거기 봐가지고 24시 방송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 속해라 빨리 응 방송 꺼지고도 내가 요구 안한다고 그러면 간다 아니면 꺼져라 그냥 둘다 어 요구 안할게 확실해? 어 요구 안할게 확실해? 어 나는 입보다 손 먼저 올라갈거니까 그냥 화해해 빨리 미안하다 미안하다 장난하냐 지금 아 내가 진짜 아 쫑 나 진짜 나오고 화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아 뭐하는데 아 이 새끼 방송 요즘 누구꺼 모냥해 야 너 요즘 너 요즘 너 요즘 너 요즘 또 노잼이라 그러겠지 노잼이라 그러겠지 아 지금 시청자 올라가고 있어 안 끄는거 보면 시청자 올라가나봐 이 새끼 웃는거 봐 지금 시청자 몇명이에요 아 진짜 내가 얘를 아는데 시청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됐어 삼만다리 찍었어 아 진짜 아니 욕하지마 자기야 안 간다 그랬잖아 니가 잘못한거지 니가 다시 간다 했잖아 난 왜 되돌아왔어 그럼 다시 되돌아가 되돌아가 그거였으면 내가 되돌아갔지 여기서 우리집까지 이 행동이 이 행동이 기분이 X같은거야 여기에서 우리집까지 10분 거리야 10분 거리 나이 가면 되잖아요 어 예 여덟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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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단하다 오빠 아까 카톡 보낸것처럼 4만원 좀 못 올릴 것 같아 재밌었어 어떻게든 민심 올리려고 다시 하지 마세요 너 이제 이미 민심 개박살났어요 나 민심 찾을 거 없어 민심 찾을 거 없어 우리 4만을 좀 못 찍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미 젖같이 만들면서 이러고 싶냐 니가 사람 새끼냐? 맘말로 제가 펜트 포켓 해드릴까요? 예? 내가 군대 가셔? 소윤이가 너 쌩 가요 예? 오빠 저 군대 가셔? 지랄하지마 지금 인조츠 모임? 어? 내가 있기 때문에 니가 있는 거야 어? 너 왜 이렇게 인조츠 모임? 막말로 내가 군대 가잖아? 요즘 비글즈가 가버리니까 어? 비글즈? 막말로 인조츠 존나 부러워 얘 인조츠 부러워? 막말로 아니 오빠 비글즈가 버리니까 오빠 은근슬쩍 자꾸 인조츠 끼려고 그러는데 부러워서 아니요 자꾸 인조츠 빨리 오라 그래 오늘도 오늘도 그 우리 뭐였지? 죄송한데요 빨리 인조츠 빨리 오라고 죄송한데요 저는 인조조라 말 안 좋고 이슬이 말았거든요 예? 인조조 인조조 막말로 너희 둘 면상 보느니 이슬 한 명 보겠다 어? 막말로 이슬이 몸매 되지 얼굴이 이러면서 아닌 척 하려고 나이 서른 먹고 쪽팔인 줄 알아 진짜 아니 니 친구 없는 걸 왜 우리 탓을 해 얘들아 야 존나 어이없는 소리가 뭔지 알아? 얘가 나보고 친구 없단다 없잖아 막말로 너희 지금 친구? 니 지금 친구 소윤모 이슬 뭐 인조츠? 어? 그게 친구냐? 지금이라도 있는게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 친구 200명이야 BJ들 야 평생 없는 너보다 잠깐 있는 내가 낫지 맨날 방송 끄고 친구 없는 이유가 있네 알았어 알았어 친구 없는 이유가 있네 울지마 울지마 구름까지 따지면 나 BJ 금강연아 난구 신태일 알았어 알았어 김봉준 남순이 K 어? 알았어 니 친구 남구 남구 나왔더라 남구한테 연락해라 남구 나왔더라 남구가 기다리더라 응 아니 나 지금 끌테니까 나 욕하지 말라고 알았어 아니 알았어 이러지 말고 기분 좋게 알았어 응 알았어 아 안가 꺼져 안가 꺼져 아니 좀 질거리 좀 내려줄까? 욕하지 마라 알았다고 뽀뽀해라 그러면 아 나 지금 마스크 벗어야 되나 벗어라 벗어라 벗으라고 뽀뽀해라 빨리 아니 뭐하는데 좀 하지 말고 아니 얼굴 자꾸 뽀뽀해 얼굴 자꾸 뽀뽀해 얼굴 자꾸 뽀뽀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가야될거 같네요 네 일단 지금 가서 35,000 찍었다 못찍었어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가서 내일 또 대상 아침 방송 아마 킬거야 남순이가 남순이가 킬건데 메이크업 방송 이제 좀 받고 저는 또 내일 2시에 바로 싸인회 있습니다 싸인회 많이들 와주시고 내일 대상 시장 끝났다